안녕하세요 농촌브라더입니다 구독,좋아요,알람설정은 농촌브라더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! 영상 시작합니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화났나 봅니다 신기하네 지금 논 옆에 수로인데 개구리들이 여기도 보세요 개구리는 암컷이 큰건가 그냥 안고 있네 뭐야 이 자식들 웃기네 여러분 그냥 안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렇게도 좋냐 그렇게도 좋냐 안나 제가 개구리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암컷과 수컷이 어떤건지를 모르겠네요 보세요 끝까지 안 놓는거 내 남자야 내 여자야 다른 애도 한번 들어볼까 얘는 진짜 밑에 있는게 너무 크다 여러분 안 놓친대요 아 아 뭐야 아닌데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업고 있는데 따라잡아 아 아 진짜 크다 아 아 아 아 친구라 여러분 엄청난 개구리들이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에 으 아 이제 있는 개구리 진짜 색깔 아 무슨 봉사 northern 한번 떼볼까요? 얘네 떼면은 떨어지나? 팔을 엄청 꽉 안고 있어 가지고 우와 힘 봐 우와 진짜 힘 장나 우와 니넌자인지 니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이곳은 여기 있는거 같아 니 짝꿍 아까 여기로 갔어 니 짝꿍 여기 밑으로 들어갔다 여기 밑에 봐봐 자 간다 그래 여러분 얘네들 지금 엄청난 크기의 개구리 인데 지금 개구리 보이시나요? 봄에 개구리가 이렇게 논에서 우러대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엄청난 개구리들이 지금 개구리 알을 낳기 위해서 이렇게나 모여서 있습니다 오 깜짝이야 이게 어디가 좀.. 아 깜짝이야 одн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